오늘도 활기찬 쌍둥이를 만나볼까요? 사준이가 어디까지 갔어? 신나게 뜨던 사준이 갑자기 왜 멈춰선 걸까요? 분식집에 마음을 뺏긴 모양인데요.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승훈아 나 순대 못 먹지? 떡볶이? 떡볶이? 순대 있어요, 아저씨? 순대. 순대 먹을 거 알아? 네. cha mp e 되 formulas 근데 난 strips이랑 줄까요? 네? 맛있는거! 이건 고구마, 이건 오징어, 이건 고추 고추 매워요? 고추 매워요. 뭐 두드랑 이런 거 들었어. 고기랑. 고기? 나 고기 좋아하는데. 근데 매워도 안 돼.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매워요. 나 이거. 야기만둑? 그래 아저씨야. 야기만둑 이거. 아니 이거. 고구마. 아니 이거. 고추야? 이거. 아 그럼 고추야. 다 아파. 아. 다 아파요? 어. 난 다 먹을래. 알았다. 나는 지금. 나는 오지마요. 나는 오지마요. 나도 드세요. 유일아. 이제 들어가서 안 돼. 맛있게 먹자. 슈퍼뱀이 돌아왔다. 153화. 함께 해준 그대에게 행복을. 얘들아. 단무지랑 반찬은 셀프야. 셀프가 뭐예요? 셀프가 뭐예요? 먹고 싶은 거. 꾸민히 담아가는 거야. 여기서 가져다 주세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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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다 아팠어. 잠깐. 볼게요. 나도 해 볼게요. 이거 가져가. 너무 많이 담았어. 먹을 만큼만 딱. 욕심부리면 안 돼요. 먹을 만큼만 딱 담아요. 다 먹을 거예요. 아이고. 다 먹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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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아우. 매워. 먹어봐. 한 번 더. 순대 빨리 주세요. 과장님. 순대 빨리. 순대 빨리 주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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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따끈한 어묵과 고소한 튀김. 서중이의 강력 추천 순대까지. 사세들의 만찬 시작. 나오세요. 이거요? 응. 오징어. 오징어야. 순대. 순대 뭐? 이게 순대야. 순대 마감 번역 없지. 이거 얼마야 맛있는데. 고장면 먹어봐. 고장면 한 번 먹어봐. 고장면 한 번 먹어봐. 또 배고파 안 배고파. 응. 맛있지? 응. 맛있지? 응. 응. 나 보고 싶네. 떡볶이 먹어봤어? 난 매운 떡볶이 아저씨. 남배. 볶음이 안 너무 맛있게. 못 먹어봤어. 너무 매워서. 집에서. 오. 불이 나는 거야. 매운 떡볶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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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떡볶이. 너 불이 봐. 엉키 거야. 뜨거워. 빨갈대, 제눈. 네, 어디다? 네. 야, 이거 먹으려. 응. 이거 엄마랑 같이 먹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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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같이 먹으니까 좋다. 떡볶이 먹으니까 좋다. 떡볶이 먹으니까 좋다. 아, 이따. 와, 또 좋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다 먹었어, 때문에. 어디? 으, 많이 먹었어. 나는, 나는, 나는. 이게 없어, 국물. 국물 주세요. 나도 국물 주세요.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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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 잠잤는데, 코가 막혔어. 나도 마찬가지야.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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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need lightness. 네. 뜨거우세요. Make Dank. 뜨거우세요. Zhu Neakiteit. 덜 즘. 나 오늘 마찬가지야. 내가 나 먹었어. producing a fila. рос기 arca. 시작해, 동생. 있지 funding.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날 찾지도 않아. 이놈들! 이놈들! 응?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놈들! 소은이 왔어. 소은이 배꼽니다, 차려. 배꼽 손. 아이, 안 돼. 야, 너희들! 우리, 오늘 뭐 먹었어요, 불집에서? 순대머리. 순대를 먹었습니까? 순댓. 또 뭐 먹었습니까? 순댓국밥. 순댓국밥 먹었어? 거짓말. 거짓말해. 아빠 거짓말 코가 지어졌나? 그럼 코가 길어지지, 거짓말하면. 응, 떡볶이. 떡볶이 안 매웠어? 아니요. 아니, 떡볶이 안 매운 떡볶이. 안 매운 떡볶이 먹었어? 생린도 안 맵디? 네. 먹었어. 조금 매웠어? 아니, 떡볶이 안 매웠어. 아, 조금 안 매웠어? 언제부터 삼촌이랑 놀 건데 뭐하고 놀고 싶어? 뭐, 영화! 영화? 응. 난 만화 영화 하고 싶어. 만화 영화 보고 싶어? 만화 영화. 만화 영화? 만화 영화 보고 싶어? 자, 그러면. 아, 성은이도 이제 가면 되는데. 승은이는 엄마한테 허락 좀 받아보자.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집이야? 집? 가끔 쌍둥이를 봐주신 승은이 어머니. 애들 간식 먹고 있어요. 승은이 다 보낼게요. 오늘은 휴지 아빠가 나섰는데요. 자, 배꼽 인사. 승은이 엄마한테 배꼽 인사 차려. 네. 대충 이동이셔. 다시 가서 대충 더 앉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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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정. 정, 정, 정. 내일 마늘 5, 2, 6, 6. 내일 마늘 5, 2, 3. 어? 만화 영화 봐도 돼요? 오늘 한숨만 proven 잘 듣고 갔어요. 네. 오늘 잘 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갔다올게요 어머니 아기인형 재우기 담당은 대박이 우리의 설스타는 아기 웃기기 담당이네요 수아는 눈치를 살피며 어디를 가는 걸까요? 수아야 어디있니? 어디 뭐하고 있어? 야 진짜 슬프면 어떡하니? 아 진짜 따끔한 것 같아 아 진짜 따끔한 것 같아 아니야 엔딩은 아니야 이거 씻을 거야? 안 할 거야 쟤? 똥 쌀 거냐 혹시? 똥 쌀 거냐 혹시? 똥 쌀 거야? 똥 아니면 씨? 뭐 할 거야 빨리 빨리 똥 쌀 거야? 대박아 말을 해봐 똥 쌀 거야 씨 쌀 거야 아 내일 볼래? 눈빛만 봐도 대박 외장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던 이비석 조금씩 조금씩 이심전심 아빠와 함께 했던 날이 더욱 그리워지는 날인데요 어 쟤 먼저 어? 자 나가 어? 왔나? 어? 누구세요? 꽤 많은 손님들이 보이는데요 5남매를 차지한 손님들의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 아이고 대부리 대부리 아이고 아이고 조희야 여기가 어디야? 조희 아빠 조희 아빠 조희야 서운이 아빠 나는 하은이 아빠 오늘 이 긴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지? 대박이네 갈래? 그래 저기 저거 준다고 했잖아 그거 저번에 왜 우리 통화했을 때 아 그거 저기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그거 세 명 타는 거 저기 그거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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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왔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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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오케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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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이들이 많이 컸네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저희 저기 저기 유모차 오늘 받으러 갈까 해서 연락드린 건데 저 지금 전주거든요 전주거든요 전주요? 네 전주요? 송구에 있거든요 그냥 다음에 갈게요 아 애들 애들은 있어요? 네 생계삼준들이 오시면 뭐 좋아할 거예요 생계삼준들이 오시면 뭐 좋아할 거예요 생계삼준들이 오시면 다들 깨는 건가?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바닥에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게요 오늘 직접 뵀으면 좋았을 텐데 잘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화이팅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날이 장난이라고 전주에 계시네 우리는 그냥 저기만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렇지 저기 애들은 컸으니까 우리 애기들 좀 봐주겠지 애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중소도 요만한 애들 다 보더라고요 오 대단한데 빙글빙글 가보실까? 엄마 으쌰쌰 세명에서는요 어디 일어날까? 어디 일어날까? 어디 일어날까? 아 처음이야 태어난 거 처음이야 진짜 나 몸 다 닦아주는 거 처음이라고 보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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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지씨의 운명은? 지씨, 설화, 소아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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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이 여기가 하은이 여기는 조이야 조이 아빠 여기서 아빠 여기서 아빠 여기서 아빠 여기서 조이 여기가 낯가래 낯가래 인사 이쁘다 해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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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에이 반가워 에이 요새 대박이가 이거 좋아한다면서 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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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용마 대박이 우와 신어봐봐 와 잘생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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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신켜줘 이리와 대박이 봐봐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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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이렇게 넣는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좋아? 좋으면 이렇게 엄지 덤석 뿅 이거 더 신어야 돼 조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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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누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셋 중에 대박아 누가 제일 이뻐? 나 하하 서은이? 서은이도 좋아? 아까 조이가 이쁘라고 그랬어? 여기 셋 중에 누구랑 놀고 싶어? 누구랑 놀고 싶어? 누구랑 놀고 싶어? 한번 가봐 미소천사 사은이 기쁨이 넘치는 조이 망화 매력 만점 사은이 하나 둘 셋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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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가 친해지고 싶은 동생은 가봐 가봐 조이 형 조이 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 사랑에 그대가 아니죠? 뽀뽀 줘 뽀뽀 줘 그대 내게 오는 날 잘 봐 아유 그렇지 고마워 응 응 짱인 듯해 그래라 대기야 여기가 우와 하다 아저씨 사랑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너랑 나와 모르지 마 왠지 좀 멋지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동생을 잘 봐주는데. 하이파이 잘했어. 하이파이 잘했어. 하이파이. 대박이 진짜 세다. 수아도 힘 세? 한번 때려볼까? 진짜 아프다. 니네 힘 진짜 세다. 선아도 해볼래. 아 그래 선아도 해볼래. 불렀어. 선아도. 아 불렀어. 아 시원하다. 짱이야 짱. 아직 아까여서 말 잘 몰라. 하나 둘 샷. 하나 둘 샷. 아무샷. 하나 둘 샷. Mike Pretty Landを捕まったふсем pastingをする。 쉼이 이런 거예요? 뭘.. 손에서 뭐가 나갔어. 일어나라야.. 에 비싸 으 으 2 으 으 쫄쫄쫄쫄쫄쫄oule 양 Xu 프라스 ucht arden 불쌍하니까 살려줘 Yi 이제 다... 대박이? 대박이? 대박이, 대박이게 돼, 대박이. 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달보다 큰 맘의 아들. 대박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박이 이렇게 생겼어. 아, 그러니까. 대박이가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네가 해봐. 대박이 어떻게 돼? 너 손 되게 디테일하다, 좋아. 오, 그거 좋아. 이렇게, 이렇게. 스냅 좋아. 오, 좋아. 완벽해. 사자 완벽해. 잘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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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살려줘요. 하은이가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가 놀러와. 여기 어린이집에 온 것 같아. 여기 어린이집에 온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이 따로 없대요. 아 근데 애들끼리 노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운동 가야 돼? 테니스? 오케이 파이팅. 갔다 와. 그럼 자기 갔다 와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렇지 빠이빠이. 제시 안녕. 그렇게 제시가 떠나고 요리 담당 오비서는 점심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지. 줄 빡. 줄 빡빡빡. 그렇지. 뭐. 빡빡. 자 이거 해. 빡빡. 이거 해야지.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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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КАalo고 정돈에 recognizes 그치. 빡빡.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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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lyn을 통해. bus. 아 던지기. 자 바다. 가 주세요. 까데요. 가 아니야. 바더. 던져 던져 스트라이프 다 던져 그렇지, 지붕이도 할 수 있어 오, 예술전수 100점 오, 너무 많이 만났다 설화 랩 할 줄 알아? 설화 랩 할 줄 알아? 그럼 삼성에 갈, 이거 그만 바르지 너무 미끌을 믿어. 삼촌 랩 따라해봐. 로션이 먹일래. 미끌 미끌 거릴래. 오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로션이 먹일래. 로션이 먹일래. 미끌 미끌 거릴래. 미끌 미끌 거릴래. 100점. 언프리트 랩 스타. 언프리트 랩 스타. 한바탕 로션 파티가 끝나고. 이번에 흥 많은 아이들을 위한 댄스타일이 시작되는데요. 좋아. 자 가자. 보라체. 넌 저거. 알았다. 아. 러시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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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선묘경의 아이들처럼 다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면 되겠지? 고사리 손으로 겨수하게 도운 소다 남매. 소울이는 놀라운 힘으로 한 몫을 톡톡히 해냈죠.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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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할아버지 어딨어? 초록색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딨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홀히 하고 다니는 애가. 다을이가 떡이랑 뭐 이렇게 드실 거를 준비해가지고요. 이따 오실 거죠? 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오겠습니다. 오늘 마을 어르신들 잡술 떡을 준비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저 앞에 떡집에 가서 여기 있는 쌀을 떡으로 떡 해와. 네. 네. 여기인가 봐. 사장님. 사장님. 어서 오세요. 뭐 하시려고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 만들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가래떡하고 꿀떡하고 좋은데 그거 해볼까요? 응. 네. 나도. 나도요? 꿀린 쌀로 여기다 방 안에다 가를 거거든? 네. 먼저 잡아. 해가지고. 우짜. 어우! 우리 아기 오, 미안해. 근데요, 가래떡은 뭐를 먹어야지 맛있어요? 조청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김도 싸먹어도 맛있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가래떡의 최고궁합 조청. 이거는 이렇게 해서 봐봐. 아니,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그리고 민국이도 반했던 고소한 김가래떡 마리. 조청과 김을 찾아 소다원정대가 출발합니다. 아, 고소하고. 민이, 민이. 민이 어딨지? 기다려봐. 이거 살래? 살래? 살래야, 살래. 엄마가 사줄게. 살래. 알겠어. 음, 이거. 이거 알겠어. 이거 사야지. 사장님. 이거랑 이거 얼마예요? 아, 그게 좋겠다. 아, 그게 좋겠다. 제가 이따가 올게요. 이거 맡겨주세요. 가자. 우선 우리 저거 먼저 사고. 김 어딨어? 김 어딨어? 근데요. 김가게 어딨어요? 김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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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올라가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네. 빨리 와. 김 사자. 김 사자. 두 개, 두 개 얼마예요? 두 개는 4천 원이에요. 세 개는 5천 원이고요. 두 개는 4천 원이에요. 세 개는 5천 원이고요. 둘네요. 우리 김 먹어보고 가요? 맛있어요. 밥? 이거 어디 조금만 먹어. 이거 먹어요? 아우 오빠 안녕하세요. 도룩구 연두께만 만든 데서 만든 거에요. 몇 장 필요하세요? 한 20장 30장 한 30장 한 30장 주세요. 안녕하세요 식혜 좀 사려고요. 아빠가 식혜를 사는 동안 소다는 매가 찾은 곳은. 그러면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무학시장은 100원부터 경매가 시작이고요. 저희 시장에 이게 막걸리로 만든 노적뽕 식초. 꿈과 3,000원 하는 거 1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 사이즈 30. 그리고 2만원에 판매되는데 시작은 100원입니다. 자 100원. 100. 100.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자 500. 1000도 주세요. 저 사이즈 모르잖아. 대 두 번. 천. 다음은 다 문. 욕 멸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욕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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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멸치만 시작하니까.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한 번. 다음은 소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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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등. 요거를 키시면은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의 아주 어... 다음 시간에 행복이 가득한 게 더욱 상호인데요? 요거트 100원! 500원! 아 500원, 3분, 4분, 1000원 1,500, 2,000원 2,500, 3분, 4분, 3,000원 3,000원 예예예 조금 더 올렸습니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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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차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가 당첨됐습니다. 송왕님 감사합니다. 자, 신청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조청 자, 요거는 조청 떡과 궁합이 분명한 조청이에요 이게 시중사 만원, 만원짜리 자, 시중사는 4분입니다. 1000, 1000, 매일은 5분, 네, 1500, 1500, 매일은 2,000, 자, 3000, 3000, 이 만원짜리가 애기들이 30,000원까지 왔습니다. 자, 3000원에 납차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넷, 삼천 아아 아아 떡 찾으러 왔어요. 네, 잘했어요. 가야, 또 언제 나와요? 지금 나와요. 아아 자, 들어가자. 아까부터 조심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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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떡이, 무슨 떡이게?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아아 아아 너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래야 많은 분들이 약속했지. 너무 짧게 잘랐다.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응 다 알아두. 진짜 맛있는데, 이거 찍어 먹은. 이야 이건 뭐야? 요점이랑 오 그리고 김이랑 램프 램프 아냐? 램프로 해. 알라진 거 마술 램프야? 이게 당첨된 거야. 뭐 왜 당첨돼? 당첨된 거는 무조건 좋은 건데. 아빠도 다 왔어. 나갔지? 알겠지? 어디에 묻히는 거야? 뜨거워, 주님 해. 그렇지, 아빠가 보고 있어, 지금. 오, 소울이 빠르다. 아, 뜨겁다, 이거. 안 뜨거운데? 안 뜨거워. 너는 안 뜨거? 응, 안 뜨거워. 귀여워. 아, 너도 좀 빠리빨리 좀 해. 쌓여 있잖아, 떡. 나도 팔레는 거야. 나도 팔레는 거야.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꿀 먹으면 벌 나와. 꿀 먹으면 벌 나와? 꿀 먹으면 벌 나와? 벌 나와. 나 오늘 여기부터 벌. 벌 했어요? 어. 진짜 맛있어, 이거. 밥 잡은 거를 언제 먹어. 밥만 딱 깨먹어. 맛있어서 그래. 아니,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나 이거 떡하니까 밀려. 떡하니까 밀려.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그래. 알겠어. 분홍 나갑니다. 어, 분홍색. 초록색은요? 초록색 나갑니다. 오케이. 됐다. 다 됐습니다. 다 깨물어 봐. 꿀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거 쳐서 먹는 거야? 네. 짜잔, 짜잔. 응.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5천 원 DC 해드릴게. 아, 예. 감사합니다. 나오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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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한 국물에 고기 가득 채소다듬. 와, 먹음직스럽네요. 서라, 수아야. 다 우리 모두 지효 삼촌한테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쌀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근데 육수 가지고서 안 돼가지고. 육수? 아유.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맛이. 상한 거야. 야, 아니야. 응? 맛있는데?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삼촌꺼? 삼촌꺼? 삼촌꺼랑 불걱꺼랑 똑같은 건데. 맞아? 이게. 여기 앉은 거? 자, 그러면 이거를 먹어. 여기 앉은 거 봐. 먹밥계의 신성 수아. 아, 정말 잘 먹네요. 이게 왜? 당근 좋아요? 우와. 보통 일이 아닌데요, 무슨. 아,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를. 아니, 대박은 진짜 대박이다. 젓가락질도 해. 와. 진짜 꺼내, 진짜. 진짜 꺼내 준다, 꺼내. 얘들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아, 저는 요만큼만 커서 말이라도 이렇게 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은이. 지금도 좋은데. 아니야, 지금 무슨 아침. 설아야, 설아야. 오늘 삼촌들이랑 동생들이랑 노니까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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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대박이는. 좋아해. 대박이는. 뽀뽀하자, 뽀뽀. 또 먹자. 삼촌이 먹을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후후. 후후 불어. 후후 불 줄 알아? 후후 불 줄 알아? 후후 불 줄 알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 뽀뽀. 뽀뽀, 뽀뽀. 저희 뽀뽀. 자, 대박 오빠가 저 음식 준비해. 뽀뽀. 아유, 대박 오빠가 주는 거 먹자. 여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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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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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라. 뽀뽀. 뽀뽀가. 살랑수야 대박이 봐, 봐봐. 우와 맛있겠다. 기분 뭐야. 소라야, 소라야, 살 콧수 먹는. 소라야, 소라야, 소라야. 뚜껑을 먹는, 소라야, 소라야. 소라야, 소라야, 소라야. 어? 이거 이렇게 하지? 너무 귀엽다, 이거. 확실히 셋이 있으니까 되게 즐거워보인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잘 먹으려고 나왔는데? 고기를 대박 잘 먹으려고 나왔는데? 고기, 고기. 자, 길어. 대박, 된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조이와 대박이. 잘 먹는 의식들이 정말 예쁘죠? 근처 공원을 찾은 새 친구와 3남매. 이야, 수반은 아직 틀리지? 이거 봐봐, 지금 딱. 우리가 이거 때문에 온 거 아니?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설수대 동반 외출 도움이었던 둥국열차. 아빠와 많은 추억을 쌓았었죠? 야, 이거 진짜 편하다. 근데. 날씨 좋고 좋네요. 몸은 조금 힘들지만. 물려받는 거죠? 그럼. 아니 좋네. 이게 다 여기 애들이 다 탔던 거잖아요.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우와. 대박이, 유모차 이거 생각나? 우와, 우리 대박이 생각나? 이거 타고 어디 갔었어, 아빠랑? 많이 갔어. 많이 갔어, 대박이? 어디 어디 갔어? 부산 갔어, 부산? 부산. 부산 갔어? 응. 부산 갔어? 대박아, 유모차 누구 거야? 고마워. 응? 뭐라고? 고마워. 장난 아니다. 그렇지? 터라가 밀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대박아. 대박아. 하나, 둘, 셋. 으이, 샷. 대박아. 위로. 하나, 둘, 셋. 으이, 샷.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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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와. 대박이, 공기에서. 우와. 엄청 힘들다. 엄청 힘들다. 엄청 힘들다.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 나도 될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죠, 그렇게. 내가 미는 거 아니야? 대박이, 좋아. 주차합시다. 대박아, 왼쪽으로. 왼쪽. 하나, 둘, 셋. 오케이. 완벽해. 이제 안 움직여. 딱 주차했으니까. 대박이, 주차했어. 아, 딱.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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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 그렇지, 앞에 잘 보고. 아래 잘 보고. 그렇지. 할머니. 할머니한테 가는 비행기야. 할머니 어디 계신데? 어디.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대박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수아 손들었어요. 수아. 대박이, 맛있는 거 보러 가자. 이야, 거기 뭐 있나 한번 뜯어보자. 우리 이제 여기 앉아서 놀자. 우와, 앉아서 놀자. 우와, 사과 있다. 까까까까까. 응. 까까까까. 바나나. 하은이 주세요. 옳지, 감사합니다. 모두.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대박이 진짜 착하다. 대박아, 서운이는 바나나 좋아해. 잠깐만요. 어? 사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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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와 잠깐 소울같이ë. , 후 주왔uesta. 노인데, 후 kaviyoici. 거의 잘 깐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지? 입에 넣어줘. 동생아. 그렇지? 대박이 진짜 하나 먹어야지. 대박 하나 먹어. 동생이 먹어. 대박이 먹어. 대박이 먹어, 대박. 진짜야. 진짜 먹어도 돼 괜찮아. 진짜 먹어. 안 볼게. 이렇게 먹어. 소나야.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한편 비글자매에게 인기 최고인 인아빠. 비눗방울 놀이가 한창인데요. 저거. 저거 뭐야? 에이샤. 여기 있다. 대박이다, 그렇지? 여보. 하이구. acakt 보다. 아우. 나니. 아우. 나니. 어니얌얌. toi. 내얌얌. 내얌얌. 네얌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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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빨네. 좋아. 좋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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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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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시내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데이트하는데. 언니들, 데이트하게 이리 와. 그래, 우리 재밌게 놀게 좀 봐야지. 아, 저희 기분 잘 아야. 대박이, 한정도는 가운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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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은 모습 봐. 어떻게 됐어. 아, 그렇지. 에이파린 거 본다고. 오빠, 살려. 아빠. 대박이, 안녕. 아빠도 안녕. 아빠. 공윤이 형 마음 아프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을 뺏겼네요. 내가 언제 가면 저렇게 보내야 돼. 내가 이제 와이프를 태우고. 친절해서 출발할 때. 그렇지. 장인으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지. 보내주세요. 아빠. 어. 저같이 왔다. 그래, 잠깐 보고, 안녕. 아, 이게 목이 메인이네. 목이 메인. 네. 이렇게 그녀는 갔다. 그렇지. 시발! 출발! 아, 이퍼라. 승어난기와 쌍둥이네는 영화관으로 출발하는데요. 이제 톤을 해야 거야. 어?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와, 톤이다. 터널 안에서. 어떻게 있는지. 이거cell horribly 야. 아! 이게 또 выз시는 거야. 깔끔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뭐야! 너가 길이 비춰봐. 다 됐네! 다 됐네! 형이야! 형이야! 나 나비야. 나비야 한 번 불러줘 셋이. 나비야 나 이니나 오면아 이나비 오는 아비 아니거든? 너가 나도 아닌 걸 좀 몰라. 어? 내가 너를 불러보대. 그래 성은이 불러봐. 하나 둘 셋 넷. 나비야. 그렇지. 나비야. 옳지. 이나야. 오노야. 나비야. 나비야. 옳지. 노래하며. 2선 통과! 승훈이. 검째나무가 나만 있어. 애기가 아빠고무 뚱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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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고무 나실래. 뚱뚱해. 애기고무 너무 귀여워. 예. 아잇. 30건데. 호스, 호스 잘한다 승훈이 통과! 승훈아, 너 소원의 소리를 왜 이렇게 좋아해? 웃겨요 소원의 소리를 웃겨? 어떤 게 웃기지? 올 때만 웃겨요 땡겨 승훈아, 아빠 따라 하지 마 아빠 따라 하지 마 어허, 이놈들 우리 이놈들 이러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겠는데 엄마, 아빠 말 잘 들었나? 안 들었어요 거봐요, 여기다 안 주져 안 들었어요 거봐요, 여기다 안 주져 아, 이리로 돌아가는데 어허, 잘못 왔네 위로 와서는 잘못 왔네 아, 그래요? 재밌는 게 아빠, 도약 가요 삼촌, 왜 도약 가요? 아, 왜냐면 아빠랑 뒤에서 잘못 왔네 미안해 오 마이 갓 우리 집에 가서 마사지를 해줄까요? 삼촌 어깨 만져줄 거야? 네 알았어 언제 도착해요? 이제 다 왔어 언제 도착해요? 어디다 왔어, 어디다 왔어 너네 넘은 걸, 많은 걸 알지 마 네 드디어 도착한 영화관 이제 재미있게 즐겨볼까요? 영화 보는데 어디예요? 자, 이쪽으로 와봐 아빠, 누구 따라 하는지 와봐 자, 20년부터 준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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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현재 괜찮아 leveling 막 여기까지 여자 도착 지금 바지가 없고 있는데. 아유 위험이야. 아유 위험이야. 옳지. 하나 둘 셋. 통락.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루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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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나오지? 루엘돔! 루엘돔! 친구랑 스티커 사진도 찍을 줄 알고 탁 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엘돔! 친구들 몇 명이서 볼 거예요? 3명이요. 좋은 자리 주세요. 좋은 자리 주세요. 좋은 자리 볼까요? 네. 다 키웠네. 백설공주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스캔 확인 좀 도와드릴게요. 자, 좌석 보시면 시열 4, 5, 6번 자리예요. 친구도 선생님이 따라와야 돼요. 알았지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자리에 앉아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영화 볼 때 돌아다니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영화 봐야 돼요. 알았지요? 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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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찍! 영화 틀어줄게 기다리세요.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하여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야? 비상구를 기다리세요. 비상구를 기다리세요. 엄마 있어! 백설공주? 소금아 재밌지? 응, 다 재밌지. 내 track automatically 잡으려면 X 4를 해봐야 해. 가 33巻이 뭐하고 있나? 날아? 와, 도전다. 와, 대박. 와, 너무 좋아. 탁구 좀 쳤지 않니? 네, 잘 쳐요. 민혁이는 잘 쳐요. 한 게임 맞춰볼까? 잘 쳐, 잘 쳐. 2대2. 좋아, 좋아, 좋아. 오랜만에 생긴 자율 시간을 만끽기본이 피쳤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야, 한 명 하면 두 명이 하나고 한 명이 하나는 두 명이 하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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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단에 나갈 뻔했습니다. 아빠 없으니까 오늘은 언니랑 운동하자. 아빠와 같이 운동 간 사이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꼽고 밟아보고 동생들 데리고 나가서 어린이집 선생님같이 나에게 눈 옆에 맞고 잘 놀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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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는 왜 안 해? 대박이 무슨 문제 있어? 대박이 무슨 문제 있어? 여기 군대야? 여기 군대야? 다시 한번,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만약에 막 끝내야 되는데. 아, 진짜... 많은 나라들 다 나오네. 아, 진짜... 아, 진짜...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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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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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리로 와, 이제. 꽉 잡고. 와, 대박아. 이거 봐봐, 이리로 와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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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누가 대박이한테 양보할래? 내가! 어? 내가. 응, 그렇지. 대박이, 여기 앉아. 대박이, 그네 처음 타는 거지, 혼자서. 아줌마트 타고자. 엄청? 진짜. 5남매 체력 훈련,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빼봐. 빼봐, 빼봐. 하나, 둘, 셋. 저한테... 저기요. 나 이렇게 바깥해, 그냥 나 안 해. 여기가 나 이제 더 아ину. 어느 날 할 줄 알아? 북한이 여기있다. 여기가 одну 날이 지다. 여기가 오고 저ors다. 여기가 오고 저거다. 여기가 오고 저거다. 여기가 오고 저게 다. 여기가 오고 저거다. 여기가 아지다. 여기야, 여기.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아, 대박! 쉽지, 저건. 대박이 너무,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대박이한테는. 모르겠어! 가자! 조금 쉬워 보이는 미끄럼틀을 공략하는 대박이. 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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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미끄럼 타 볼래? 미끄럼 혼자 탈 수 있어? 어떤 게? 아... 야, 대박. 대박아. 뭐 하는 거야? 야야. 대박아. 뭐하는 거야? 야야. 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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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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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야, 자전거 따져. 아이고, 수아야. 갈까? 어, 머리 대신다고. 수아야, 자전거 따져. 자, 여기 앉아. 대박아, 설아, 수아야. 언니, 아빠가 언니한테 자전거를 알려줬으니까 설아, 수아야, 언니가 알려줄게. 이거 패널받는 거 처음이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밟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요. 언니, 여기 봐봐! 발 봐봐! 언니, 봐봐! 누가 이렇게 됐어, 완전 잘하면. 주로 가는 것도 기술이야, 기술. 주로 가는 것도 기술. 힘내, 힘내. 이게 안 돼. 날이 내면 아무것도 안 돼, 알았지? 수아는 이대로 포기하고 마는 걸까요? 자, 툭 툭 툭. 이거 삼촌이 알려줄게. 응. 다리 딱 이렇게 얹고. 이것도 딱 이렇게 얹고. 알겠지? 이석아, 밀어. 그렇지. 그렇지. 다리에 힘 주고. 알겠어? 응. 밀어. 됐다. 잘해, 잘해. 응. 언니 좋아, 잘해. 달려볼까? 우와. 대박아. 이거 처음 타는 거지? 얘 밟고. 밟고, 얘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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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밟고. 그치, 밟아, 대박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SieUST이 stand on. louis-ku. You won. 이게 젖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 가르쳐주고 바로 한다는 거는 좀 신기해요. 이제 두 발 자전거 할 때는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면서 밀어줘야겠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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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친구 아니 친구 친구 왔다 언니 친구 도 오빠 언니가 친구 데리고 올게. 일로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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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네. 달리기 잘 할 수 있겠어.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름이 뭐야. 김지원이야. 저 아기는 몇 살이에요. 대박이 친구다. 대박이 친구. 친구래. 친구 안녕. 한 남매니까 이렇게 셋이 팀 이렇게 셋이 팀 어때. 이에 달리기. 하나 둘 셋. 준비! 아시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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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러! 쏘러. que! 올라다! 쏘러한테! 쏘러. 나 발가우는가? Nacional 소리. 달려. 빨리 달려. 살려. 제발. 뛰어. 들려. 뛰어. 트이. 우리 대회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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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굴까요? 자, 가라고 해! 에릭판! 에릭판!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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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땅! 아, 이 땅! 주리 안녕. 빠이빠이. 주리 안녕해. 빠이빠이. 이따 가래. 빠이빠이. 주리 빠이빠이. 아빠, 아빠. 오빠, 이따 왔나? 오빠, 이따 왔나? 목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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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옛스러운 정치가 느껴지는 목욕탕 풍경. 30년의 세월을 지켜온 동네 목욕탕을 찾았는데요. 키, 키 하나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가만 놓고. 가만 놔두고 가야 돼? 가만 놔두고 젖으면 큰일 나니까. 너랑 몸무게 한번 해볼까? 올라와봐. 올라와봐. 귀여운 D라인을 자랑하는 서은이의 몸무게는? 16.75 통과. 서준이. 14.45 통과. 자, 내려오세요. 자. 이야, 진짜 애타시겠네. 안 뜨겁다, 안 뜨겁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아이, 좋네. 아이, 좋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안 뜨겁다. 여기는 목욕탕? 여기가 목욕탕이 있어요. 아! 아! 거기는 엄청 뜨거운데. 난 뜨거워. 넌 뜨거워, 그럼 들어가지 마. 난 뜨거워. 형이, 들어가고 싶어? 여기 뜨거운데? 네. 네가 한번 살짝 들어가봐. 봐봐, 살짝 내줄게. 나 뜨거워. 어. 안 뜨거워. 난 차가워요. 차갑지? 너 거기 안 뜨거워? 네. 저, 어디서 탈구진 지도로 왔는데. 으아.. 아, 아. 우선 넌. 빨리оз. 안 보자. 예전! 안 보자. 아빠! f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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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lip. 안 보자. 아, 나 혼자 가고 싶어. 제 눈을 감는 느낌입니다. 봐봐, 봐봐, 봐봐. 왜 안 웃기지? 터져나. 오성과 하늠. 새로운 코미디 기호 오성과 하늠을 소개합니다. 아빠는 옛날에 아빠의 아빠랑 물탕 와서 서로 남남처럼 모르겠네. 우리 때는 그랬어. 아빠는 10살 때부터 혼자 목욕탕을 당했어. 너네도 얼마 안 남은 거야. 예전에 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집 앞에 있는 거북탕이라고 아버지랑 가는 기억을 한 번 있어요. 아버지가 때밀라고 해서 때밀었고요.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랑 아빠랑 목욕탕 안 해서 이런 추억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안돼. 나 30,000원. 왜, 왜, 왜. 나 50,000원.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순간 더 올리고 있어. 오, 마, 마,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오, 마. 한 번 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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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도. 옳지. 옳지. 오, 이렇게. 다 같이 이뻐. 옳지. 시원하지? 하슬이가 머리 닦아 Summer D Quando D'OO sharpen The Beginning D'oo 하슬이가 머리 닦아. 머리 닦아強쫄게 마시orean Car D'OOchool呵이 어간 확인하고itional 했어 물 닦아줘요. 자, 놀다가 너 머리 닦아줘요. 우리 귀에 좀 몸 Martha D'OO brother Da' baby redИer, 응, 머리 닦아줘요. 아빠랑 집에 탁하러 왔어요. 많이 탁하네? 네가 탁했어? 네. 오, 봐봐. 많이 탁하게 써준 너. 봐봐. 목욕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달걀. 감사합니다. 목욕 잘했어? 네. 아니, 내가 하나. 자, 여기 오자마자. 자기 자신을 탁하는 일은 오히려 남자의 인생이다. 자, 우리... 옳지.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까는 거야, 지금? 어, 크루즈. 드세요. 아, 드세요. 아, 드세요. 아, 맛있다. 아, 해야 되나? 아, 올샤. 아빠, 할아버지 들어도 돼요? 어, 할아버지 들어도 돼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하나 쓴다? 나가 뭐 되지, 이제? 나, 나도. 나 토지 쓴 거라고. 그래, 건배. 고마웁시다. 음, 희망샤. 음, 희망샤. 오, 희망샤. 하나 더. 주소 갖다 놓으세요, 다흘이. 그렇지. 자, 아유아유아유. 아, 아닌데? 어, 밑에 내가. 수술 준비! 수술을 시작해볼까? 수술. 들어갑니다. 아,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핑크는 포인트로 2개. 하얀색도 너무 많이니까 6개입니다. 6개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조용히 해, 다흘이. 아, 착하다, 다흘이. 너, 똥 게임 해. 똥? 잘했어, 잘했어. 응? 들고, 저기다 갔다. 바짝 들어, 밑에, 밑에 잡아봐. 다흘이 다 갑니다. 세 명이 힘을 모아 부지런히 준비하니 어느새 푸짐한 장치상이 완성되었네요. 사랑을 담은 메시지까지 남기면 소단의 마을 잔치 준비 끝. 안녕하세요, 국탄리 주민 여러분. 슈퍼맨에 돌아왔다 배우 이범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국탄리에 와서 작게나마 농사도 지어보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기들 소다 남매가요. 마을 회관에 소박한 간식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버지, 아버님. 저희들이 어르신들끼리 약속하지만 뭐 기쁘게 해드릴 게 없을까, 대접해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 그래. 떡이나 간식을 준비하자. 박수 한 번 쳐드리지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아버지,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성을 담아 아이들이 직접 마련한 자리에 동네 주민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정성을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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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